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일단 연운 먹어줄게요 자 오늘은 제가 제라스 영상 찍으면서 얼심의 가능성을 또 봤었는데 누구한테 얼심을 주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또 천상 소재를 한 적은 없어가지고 파고두운 스킬이 있는 라칸에 얼심에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네 좋아요 자르반 일단 시공간이 제일 세고 네 그냥 레버 파자 돈도 많이 나왔는데 얼심 뭐 그냥 바로 만들어주고 이깁니다 음 네 모르겠다 자밀자 그냥 받아 네 포우네가 생겼지만 돈이 없죠 아 맞다 얼심을 카이사한테 주면 안 되는구나 여러개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뭐 오랩인데 집니다 와 레전드다 2-5랩을 막았는데 이걸 지네 아 근데 사시공간 받을 수 있죠 사시공간 해주고 네 얼심은 얘한테 줘야죠 카이사가 아니고 덱 진짜 개세네 2-3에 아 불안한데 얘도 수호자가 구는 것 같은데 이제 덱 파워가 미쳤어요 1성밖에 없긴 한데 어떻게 이게 좀 사시공간이 맞춰져가지고 사시공간 미쳤죠 초반에 네 돌거북까지는 자구와도 연승입니다 아 약간 한판 져가지고 또 갑옷이 나왔네 개꿀 아 라칸 나왔네요 일단 수호자도 받을 겸 아 여기도 겹치는데 이거는 천상을 받자 지금 그냥 좋아요 개세져 지금 수호자 일단 다 나왔네 슬슬 이제 시공간 빼야겠다 오 카사디 나왔어? 이러면 지금 바로 갈아타자 만화약탈자랑 사천상 해주고요 네 굉장히 좋아요 지금 1성밖에 없어서 그러지 결소자 조합이죠 근데 또 뭐 신드라마나통이 핫팩스 먹었던데 수호는 미리 안 만들고 네 1성밖에 없는데 그래도 시너지 빨로 세죠 지금 사천상 사수호자라서 만화약탈자도 있고 이거 한동안 안줘요 집니다 오 지네 가보타노노차 미리 아 연운이 남을 일은 없겠지 음 어림도 없고 이러면 이혼각 하나 볼게요 3원심이 안되면 2월심에 그냥 이혼으로 가자 음 애쉬가 나왔어 일단 애쉬가 더 좋고 와 나왔다 오심 일단 해적은 뭐 올릴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차이면 뭐 알아서 벌어오겠지 네 좋아요 일단 쌍오심 됐고 이러면 이제 범위가 두 칸이라 라칸 사월이 닿죠 이온은 일단 하나 만들만 하고 네 별수호자 조합이네요 네 스킬도 빨리 굴리죠 연운이 두 개 들어가서 아 아 얘 별수호자 좀 빡세네 어심심으로 잡기 아 드디어 뭐 이섬이 붙었네 뭐 세 명이 겹쳐가지고 쉬엄쉬엄 하자 그냥 어차피 연패니까 와 얘 갑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어우 완전 밥 두둑 아니냐 아 지렸다 진짜 카사디레 어심심해 각이 너무 이쁘게 나왔다 그냥 배치가 좋아요 요심 하하 이러면 뭐 괜찮겠지 아 근데 왜 라칸이 안나오냐 제일 중요한데 6렙 때 좀 다 붙이고 올걸 그랬나 이성 와 사모님 미쳤다 진짜 아 지금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죠 얘 지금 3칸 범위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3칸 범위가 얼마정도라 해야지 초가스 스킬이 한 3칸 되나 일단 이자 챙겨주고 시즌2로 지면 이성 타렉 스킬이 3칸이었거든요 아 얘 마법사들이 좀 약한가 보다 열심히 아무래도 마법은 상관이 없으니까 제이스 그냥 띄우자 8렙 가야겠다 그냥 안나오네 이 코 신짜오 드디어 붙었고 아 근데 여기 라칸 띄우고 가고 싶은데 아 나왔다 이러면 이제 8렙 갈게요 와 바로 쓴 거 봐라 스킬 연운이 3개라서 그냥 평타 한번 치면 바로 쓰네 이거 범위 개넣죠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물리덱은 이거 이제 룰루만 찾으면 되겠다 레벨업 그냥 하자 지금 그냥 마이 하나 올려 템셔틀로 잠깐만 아니다 그냥 제이스 주자 수은 하나 해주고 쇼진도 제이스 주자 어차피 얘도 팔 거니까 그냥 뭐 벨트나 줘야겠다 그냥 평타 한번이면 이제 들어가면서 전부 다 영향권이라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진짜 무기력하겠다 공속이 반토막이 나은 거라서 네 뭐 딱히 딜템이랄 것도 없는데 그냥 쎄죠 아이고 침묵 먹었네 근데 뭐 앞라인만 해도 지금 4명이 영향권이라 어이 진화? 음 아니구나 살짝 좀 마법사되게 상성이 먹히는 것 같다 어르신이 하지만 3월심이라면 어떨까 4월심을 간다?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4월심은 뭔가도 영상이 땡기지 않나? 솔라리어 좋은데 일렬배치라서 하지만 유르바람은 4월심이지 다리우스 주자 어르신 아이고 가시겠구만 아니 물리덱 잡을 때는 그냥 개살진다 주냐? 범위가 너무 넓어 그냥 4월심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물리딜은 들어가시고요 야 얘가 지금 락하니 쩍일 물겠네 들어가나 얘한테 물면은? 차라리 그냥 옆에서 파고드는 게? 아 물리딜은 뭐 아무것도 못하죠 바로 들어가 죽고 역겹긴 하다 진짜 어르신에 스턴에 파쇄검에 어? 뭐야? 난 뭐에 죽은 거지? 아 갑자애들 쓸렸는데? 불편 여긴 그냥 센터에 놓자 라칸 솔라리 좋네 자 이제 룰루를 찾을게요 뭐야 바로 나오네 6천상 그냥 받아주자 일단 쇼진 해주고 이온이랑 아! 솔라리 흩어질걸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기면 그만이죠 지금 라칸이 잘 들어가가지고 어? 라칸 죽었네? 하지만 6천상의 피흡이 있다면 어떨까 집니다 아니 마법사가 좀 상성인가 보다 어르신이 마법사만 좀 유난히 지네 이건 쓰레시지 바꿔주자 아 또 걸렸네 마법사 집니다 아니 안되나? 마법사는 그렇지 삼성 아 잘 샀어야 됐는데 일단 룰루라고 띄우자 룰루가 뭐 해줄거야 와 씨 마법사만 남았어 좋아요 그래도 그리고 지금 애쉬랑 룰루가 붙어가지고 그렇지 룰루 이러면 이제 쇼진을 받아서 그렇지 변이 한 번 더 나 요거지 이기네 이제 들어가시고요 또 쌍쇼진 룰루 좋아요 룰루 서풍을 아마 룰루를 띄울건데 시다 카운 됐나보다 나 안쓰네 서풍 아 라칸 저쪽으로 갔어? 그렇지 룰루 그렇지 또 굴리고 아 역시 룰루가 답이네 또 굴리고 야 룰루 영상 한 번 찍어야겠다 어? 지나? 나 이겼다 역시 룰루다 나 이 미친 삼성토인데 에이 설마 저걸로 바뀌겠어 안 바꾸네 서풍 어우 라칸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고 3칸이라 지금 다 봤죠 효과 그렇지 변해주고 아니 라칸은 어디갔냐 나 이 미친 아니 너프모어 땜에 별소자 아직도 센데 그냥 아 하필 마법사 하나 맞으고 자 오늘은 4월심댁을 해봤는데요 물리딜은 잘 잡습니다 확실히 보셨죠? 근데 마법딜이 좀 약하네 징크스만 띄면 되거든요 안 바꾸네 자 징크스 띄어주고요 그렇지 라칸 잘 들어갔고 이겼다 이거 확실히 물리딜은 잘 잡는다 가렌이 바보가 됐죠 공격을 안하는데 그냥 아 자야가 좀 아깝다 저게 그냥 엘씨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도장이 카사디한테 가고 물리딜은 잘 펜다 마법사는 좀 못 잡는거고 와 쇼진이 나왔네 또 이러면 쇼진룰루 가고 어 뭐야 아 얘 빡쳐서 나갔어 상대를 빡쳐서 나가게 하는 이연심댁이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영상은 inform